오늘은 코스코에 왔습니다. 코스코에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몰이고 또 제가 제일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은 워낙 매장이 넓고 또 확 터져서 뭐 편하죠? 뭐 누구 신경 쓸 필요 없고 사람 구경하고 물건 구경하고 또 이런 데는 이제 또 이렇게 좀 사람란이 없지만 또 저런 데일리 섹션이라든가 이런 저런 뭐야 그로소리 섹션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인생을 배웁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음도 편하고 또 신경도 안 쓰고 상소가 넓어서 저에게는 시니어 놀이터? 저에게는 저의 놀이터라고 할까요? 저기는 저는 놀이터로 생각하고 옵니다. 여기에 코치한 얘기가. 그래서 또 제가 많이도 안 사요. 저는 뭐 많이 살 게 뭐 있어요. 식구가 없으니까. 그냥 구경도 할 겸 드라이브도 할 겸 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지금 뭐 시굿, 데일리 섹션, 베크리 섹션 이런 데서 또 사람들이 사는 구경도 하고 또 여러가지 패션도 구경도 하고 또 뭐가 잘 풍기는지 그런 것도 구경도 하고 인생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가. 자유스러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프페이라든가 자이언트를 가게 되면은 넓지가 않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어떤 소셜 매너 또 어떤 커먼 센스가 있어서 또 이렇게 살 정도 맘 놓고 못합니다. 불편하죠. 누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서로가 뭐 넓어서 자기 할 일들하고 자기 샤핑들 하니까 뭐 승경이 있을 의결도 저 앞에다 갖다 대고 사진을 찍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좋은 구경도 하고 저는 좋습니다. 코스코가. 네. 어쨌든 저도 여기 뭐 키워서 왔으니까 사는 곳에 가서 그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부분부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플렉스 섹션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햄버거 번 하나 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거 저희가 좋아하는 햄버거 번입니다. 아주 소프트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예. 페퍼리치 페퍼리치 팜하우스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예. 이거 투나. 투나의 이제 백감이죠. 사실 다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핑크살머지. 이게 참 좋은데. 좋아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사서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좋아하면서도 못 사 먹네요. 빨리 이 신세를 면해야 되는데. 아. 몸이 건강을 잃다보니까 일을 제가 못해서. 자. 뭐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 예. 그림의 떡으로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통닭 하나 저도 사가야 되겠습니다. 예. 통닭 하나 사가겠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이고 참. 찌그랴. 뭐 하냐. 힘듭니다. 지금 델리도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갖가지. 뭐. 요새는 사실 집에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기 영업교분. 뭐. 딱 만들어놔서.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도. 뭐. 딱히 집에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맛있게 잘 만들어놔서. 맛있게 보입니다. 맛있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 자이로. 자이로. 이건 뭐. 사람들을 좋아하는 음식들. 네. 많습니다. 펩시. 펩시. 펩시 콜라입니다. 펩시 콜라. That's my favorite. priority purchasing product. 예. 오늘. 펩시. 236팩을 오늘 사겠습니다. 왜냐면. 자주 오기 싫어요. 떨어지면. 근데. 한번 사놓으면. 이제 한참 마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236팩을 사겠습니다. 다음에. 요. 물입니다. 물 하나 사겠습니다. 물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는 뭐. 40개가 들었기 때문에. 물 하나 사가면은. 오래 마십니다. 왜냐면. 제가 또. 보리차를 끓여서 마시고. 이러기 때문에. 생수는. 예. 40팩짜리 하나 사가면은. 오래 마십니다. 하나 사겠습니다. 다음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입니다. 예. 저는 그냥. 개수. 많은걸 원합니다. 큰걸 원하는게 아니고. 개수가 많은거. 음. 개수가 많은게. 개수가 많은게. 어디있나. 왜냐면. 아. 왜냐면. 개수가 많은거.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에. 그래서. 개수가 많은걸. 찾습니다. 한번에. 좀 작은걸. 먹으려구요. 다음은. 필수. 거랑. 하나 사겠습니다. 에그. 에그.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고. 스물네개. 드레이로. 하나. 하면 됩니다. 아. 그럼. 살건 다 샀는데. 마지막 하나. 스팸입니다. 스팸. 스팸. 유명사. 이라고. 하니까.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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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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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난번에 도스타노고 아비프 집에 있습니다. 요거는 패스 아원 섹션 라온 섹션입니다 아름다운 곳 고기에도 좋네요 온갖 장미들이 눈이 비시네요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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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꽃들이 아름답네요 스팸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또 떨어지면 결함이 깨지니까 밑에다가 나아지 안전하게 그러면 이제 다 산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다 보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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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겠습니다.